반갑습니다. 수사단으로 선발된 여러분은 사건의 진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. 행운을 빌겠습니다. 오늘만을 기다렸었고. 올 것이 왔구나. 탈출도 해봤고. 너무너무 기대 같아요. 좀 떨린다. 진짜로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조심했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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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사람 죽어있어요. 큰일 났다, 어떡하지? 이 프로그램 수명이 줄어들었어요. 이 미스테리 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풀어야 해. 이상한 생명체가 있다니까, 지금 여기에? 진짜 무섭다. 어떡해, 진짜 진심으로 무서워요. 무서워. 조건 뭘 찾아야 해. 잠깐, 잠깐만. 잠깐. 항상 뒤에 형 있다. 지금도 있을 거야. 여깄다. 찾았다. 왔어. 살아있어. 아, 찾았어. 성공. 대박이다. 아, 이런 거 무서워하는 거지, 우리? 무서워? 나 무서워하거든? 저도요. 릴린아, 앞장서. 잘해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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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